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하듯이 기어코 거북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북권 행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의에 군림한다는 반원법적 그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입니다.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법무부의 행태가 더 가당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리율위원회의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만한 사안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기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 배제 이에 최서원 씨가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의 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 추천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비리, 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 늘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법무부가 사실상 허위사실을 유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괴병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현미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사유화된 검찰을 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이라도 제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놓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법무부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또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특검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대통령 연구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여미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진작했을 것이라고 한 검사의 고백은 제대로 된 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관계와 진실덕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욕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법적 검토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이번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정치중립행위 위반 등에 관련돼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국회의 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부 여당 측은 조사에 대한 축소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과 피해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구태교의 한 방법입니다. 피해 가족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떼오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정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이 마지막까지 내일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성취 후 1년 동안 기소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위원회에 묻겠다는 것은 검찰의 책임 회피 아니냐는 무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청장은 이미 참사 가능성을 인지했고 10번 넘게 반복적으로 인파의 위험성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배검찰청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반대해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이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묻는 것이 책임에 피해하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해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교재도 문제없고 교재는 문제가 돼서 회수했지만 국무위원회의 말과 글은 그대로 용인하게 했다는 대통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 것은 신원식 장관의 말과 글에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이른 시간에 신원식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장관의 말과 글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 묻겠습니다.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독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신원식 장관의 파면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수사 철저히 하라. 새벽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법의 정치 테러로 전 국민이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테러 발생 즉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야만적인 위협이고 테러임을 분명히 하고 수사당국은 한정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한정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많은 가능성을 닫아놓고 수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어떠했는가 혹시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응원점을 받게 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흘려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우선 선택적 수사와 선입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 1cm 열상이란 보도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양날에 날카로운 검으로 체중을 실어 찌른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상처를 어떻게 1cm 열상으로 언론은 보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8쪽짜리 변명문도 전문이 공개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몇 문장이 공개되어 떠돌아다니는 것도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핸드폰 포렌식, 통화 내역, 컴퓨터 검색 조회, 계좌 추적 등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단독 범행으로 공범은 없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된 언론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선택적 정보 유출인지 언론의 속불은 보도인지 철저히 이 정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벤츠 차량 이동 경위와 과정도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범인의 당적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는 점은 왜 또 공개해야 하는지 이 정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범인도 이재명 지지자로 위장에 접근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당적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적은 범행 동기와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왕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으니 당적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이 차원에서 8조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 못하는 이유가 궁색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당한 정치수사 과정에서 경마식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습니다. 이번 제1여당 살인미수 테러 사건에서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범인의 이동 동선, 살해 계획 행위 등에 대해서 또는 주변 지인 관계 등 의문점에 대해서 올인 우중입니다. 경찰은 한정 의혹 없이 수사하고 선택적 수사가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선택적, 선별적 수사 내용 흘리기를 한다면 그 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 한정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가짜 칼, 가짜 피, 젓가락 등 가짜 뉴스에 의한 2차 테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행언위에서부터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이 이 테러 사건 내용에 대해서 축소,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물탈위를 위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부터 2부속실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건의해왔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공식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2부속실을 별도로 두는 건 여사가 대통령의 업무, 즉 국정에 개입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여사 리스크는 없을 거라며 큰소리 치더니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나서야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오래전부터 예측됐었습니다. 허위학력, 주가조작 등 후보 시절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그때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의 역할은 하지 않고 아내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바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임간 김건희로서 하고 싶은 것은 다 마음대로 하시면서 대한민국 연구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취임 직후 봉화마을 방문 때 행사와 관계없는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지인을 동행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2년 6월 스페인 순방 때는 김 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운 일이 벌어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에는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 경호원을 배치해서 일반인 출입을 차단한 채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을 했습니다. 결국엔 고가의 명품백을 수수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공개됐습니다. 공개석상에선 에코백 뜬다고 날리더니 뒤로는 명품백 받는 편의 부담한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백지화 만들기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데도 2년 가까이 나몰라라 하더니 김건희 특검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이제서야 국민 저항을 이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내고 합니다. 수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부속실 설치의 진정성을 국민께 확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인 뒤에 이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엔 무능함도 자기가 좀 감싸기도 아닌 국민 마음을 제발 좀 잃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장은 자기가 좀 감싸는 것이고 겨울하자도 잘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